한국가스공사고요. 매수가가 54000원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4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는 그래도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아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지켜보시되 이번 주 딱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만 딱 보세요. 이번 주까지만 딱 보시고 단기 대응하시고 비중 이런 거 테마성 이슈 있는 거 하실 거면 욕심 너무 많이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시면 이런 거 죽도받도 안 됩니다. 그냥 손실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네. 나 자신을 좀 괴롭히는 거니. 일단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45000원부터 5만원까지 여기가 조금 매물 소화해야 되는 구간인데 어제 조금 돌파를 하려다가 사실 돌파가 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지켜보시고 5만원 근처 오면 비중 일부는 쫙 줄이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도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 기간표 일정표 나왔잖아요. 그 시초 관련해서 결과가 내년 3월 이후에 나온단 말이에요. 거의 6개월 이상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시간적으로 원리 보셔야 돼요. 물론 여기에서 지금 밑에서 빠질 때 거래가 많이 터지지도 않았고 어제 의미 있는 거래량 정도는 나왔어요. 다만 여기에서 쭉쭉 가기에는 무언가 알파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수급이겠죠.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수급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테마도 중요한데요. 수급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수급이 붙어주는지 확인하자.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은봉 뜨긴 하지만 거래 자체가 지금 많이 터지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거 없이 일단 흐름적으로 5만원 정도는 한번 바라보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시다가 궁금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